적을 처치에 얻는 포커스의 양이 약간 증가합니다. 대쉬의 차지가 한번 추가되지만 쿨타임 시간이 확연히 증가합니다. 대쉬 사용 후 쿨타임이 확연히 감소됩니다. 사이버보이드 업링크 보너스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. 이게 뭐냐고 이게 뭘까요? 특수기술로 조전하는 지각능력 부스트 시간이 확연히 증가합니다. 블링크 사용 후 잠깐 한번 더 블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우 대박 템페스트의 사용거리가 확연히 증가합니다. 한번에 템페스트로 두명이상의 적 처치시 소모된 포커스를 즉시 회복시킵니다. 나쁘지 않은데? 아냐 나 이렇게 할래. 이렇게 하고 해봅시다.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늘어나는건가? 아닌데? 이게 이게 용도가 뭐지? 이거 빼봐. 똑같은데? 이게 뭔 용도야? 알겠다. 아 휘둘렀다니까? 오케이. 확실히 판정이 훨씬 쉬워지긴 한건 맞아 굉장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판정이 좋아진건 맞아 꺼져 아우 힘들어 여긴 뭐야 뭐가 길이 있네 히든스메일 아니 뭐하 뭐었구나 아 깜짝이야 견디라 어어 멋졌다 방금 와 아아 조졌네 템페스터? 쎄다고? 어디가 아 아 타이밍워치 아우 아우니 뭔데 이거 이해있네 봤어 순간적으로 봤어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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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든 히든 지나쳤다 아 위에있네 오 나이스 왓 왓 왓 왓 왓 왓 알 예 쟤 neither at 아아아아 에? 아니 쭈그리는거구나 와아 이렇게 잡는거였네 대에에..박 진짜 똑똑하다 아니! 그리고 오 오 오오 오~~~ 진짜 사이버펑크 디카다 이거 황금검 한번 볼까?" 오~~~ 진짜 황금검이네 아니 걔 네쓰 아니 나 저기가 너무 올라가 보고 싶거든 여기 뭐 있을 것 같애 올라가는 곳이 아닐까봐 그냥 가자 뭐하세요? 아 왜 안맞아 아 아 좀 이거 좀 머리 위쪽 뱉을때도 공격판정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너무 불편해 조금이라도 에임이 위로 올라가면은 절대 안뱉어져요 왜 급 조용해져 끝이어서 그랬구나 오 다 먹었다 대박 오오 오오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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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오랜만에 영상이 틀어져서 되게 기뻤는데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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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전이네요 에? 보잉 거기 올라가면 우우 크레이 에? 아잇 2단 점프가 안된다는게 이렇게 클수가 진짜 아하 나 진짜 미치겠네 저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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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왜 닿.. 왜 닿는거지? 나 방금 점프했자네 점프했자네 했네 이제 아니 줄을 왜 이렇게 막아 하하하하 저거 어떻게 깨라고 오우 와 보스전이 근데 이.. 이런 보스전이었다니 정말 놀랍다 근데 이런 티민스 어? 아이씨 강강수원이 열뛰기도 아니고 이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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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куда 프로토콜스 컴퍼마이저 왜이러질까? 호잇! 어 순간 망설였다 점프할지 쭈그릴지 아 우와 뭐야 오 나 나 나갔는데 전력이 절만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요? 와 피 한칸도 안다 다시 올라가 호호호호호호호 아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1페이지에 끝났고 자동 세이브가 됐네 아 이거 어떻게 해봐 오케이 와아 살기 어 뭐야 나 안다왔어 와 이건 진짜 억울하다 와 와 아 아 아 아 아무튼 와 와 와 제발 어? 어 여기가 체크 포인트야? 대박 갓겜?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저리로 갈 수도 있는 거야? 여기 다.. 다 좋아요? 한 바퀴 돌았는데? 아.. 아 이제 이게 이렇게 불 벽이 올라오면서 레이저 올라가야 되는 거야? 너무 즐겁다 뭐야.. 아니.. 아.. 야.. 레이저를 신경 쓰면 불 벽이 안 보이고 불 벽을 신경 쓰면 레이저가 안 보이고 하하 진짜.. 훗 아.. 생각할 시간이 없네.. 그냥 갈아야 돼.. support cords are inside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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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앉는 거였네.. 아.. 제발.. 아.. 뭐야 이거.. 뭐야 이거.. 어.. 체크 포인트 대박.. .. 어이구 대박! 어.. 점프! 아 앉아.. 점프.. 줄타.. 앉아.. 점프.. 앉아.. 줄타.. 점프.. 옆으로 붙고 점프.. 옆으로 붙고 점프.. 됐어.. 어깨 해냉노 짱 하악 오 이제 익숙해졌다고 착지는 제대로 하네 미쳤다 와 레이저까지 아잇 어떻게 하는건데 아아 그렇지 자 리부팅 좋아요 포 하나 남았죠? 다왔다 죽여! 그 코어가 노출되어 코어가 노출되어 마이라노 나이샤 일도 아니지 하아 흐흐흐 나 지릴 뻔데 흐흐흐흐 지릴 뻔데 예스 66번 뒤졌네요 진짜 많이 죽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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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렇게 타서 가자 평범하게 가자 어렵게 갈 거야 뭐야 얘는 여기서 혼자 목 때리고 있어 아니 좀 러브샷 좀 그만 갈 게 없나 어 그냥 죽이고 바로 저장됐네요 당신의 양심을 맙시다 양심을 뚝뚝 말아서 뭐 어떻게 김밥 싸먹어? 권역이 왜 저래 저거 뭐야 이건 오오오오오 뭐 뭐야 뭐야 내가 조종이 돼 이거 대박 내 다음 역할은 레포지토리 레포지토리 인지대한 데스플리 만들기 위해 미래 전 세계 이전에 이전에 애기고 이따가 이따가 제 프로젝트 권역 만일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왜 어디에 들어가 몇 번의 짓을 해 20.80 레포지토리 꼭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한 바퀴 돌아야되면 봐봐 여기서 아니야 이쪽 방향으로 갈거야 아 시드니 있네 확실히 뭔가 좀 이상했어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잖아 이게 드디어 왔네 왔네 아 뭐야 넌 아이고 오 어떻게 잡았노 와 근데 사이버펑크 그 특유의 전광판 네온 느낌 아주 좋네요 불똥도 튀기고 뭐야 이거 왓더 저기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거지 와우 뭘 75%나 할인한다는거지? 저거 뭐야 어떻게 먹어 저거 뭐야 어떻게 먹어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것처럼 생겼잖아 갈 수 있을것처럼 생긴것도 아니고 갈 수 있잖아 아니 저런거 저렇게 만들어놓지 말라고요 사람 궁금하게 저거 봐 당신의 양심을 맙시다 저건 또 간판이 왜 뒤집어져있냐고 어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절로 절로 막 이렇게 갈 수 있을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 궁금하게 왜 이렇게 돌아서 먹으면 좋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옆에 길이 있구나 아 옆에 길이 있구나 뭐해? 야 너 왜 손을 너 왜 손을 놔? 오케인놈이네 에? 이거 얻으면 어디로 점프해 여길 먼저 가야되네 이거 얻고 점프해서 깨라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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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이스터에그야? 입주자가 잇츠 리얼리임 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뭐가 있긴 있는데 목소리가 나오긴 하네요 뭐라고? 아 뭐라 그랬어? 보여줘 뭐 뭐라고 하지 않았어? 아 본때를 보여주라고 했다 아 아 아 아 결국 헬링이 익숙해지고 있어 짜증나게 ㅎㅎ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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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못하나? 와 여기도 지하철이란게 있네 여기 진행루트 맞는거 같지? 그럼 난 반대로 간다 그럼 히든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걸까 그렇지 배워버릴 대상을 커서로 조준하는데 이 웅크 뭘 누르라는거야 어? 와우 그럼 이건 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되나? 그래서 너의 계획이 무엇인가요?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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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개의 고스토너들이예요 그는 어떻게 알았지? 제 아버지 그는 그냥 2개였는데 그는 전혀 말했지만 그는 전혀 말했을때 그는 전혀 죽었을때 그는 고스토너들이 없었을때 그는 우리에게는 없을때 그 그 그 그 그 나 껴어 나 껴어 어떻게 그 어? 에 베 재미 고잉? 아아 이러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게 맞네 거의 모든 고스트런어 중에서 다하마가 죽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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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그중에서 다행히 수행했고 그중에서 다행히 수행했다고 했었고 왜? 그중에서 다행히 수행했고 그중에서 다행히 수행했고 그중에서 다행히 수행했고 엘라 와이씨! 아 놀래라 좀 꺼져이 오잉 흐흐흐 아 좀 잘해봐 고스트런어 그래 할 수 있으면서 잡았어? 야이씨 돌았네 이거 아 저걸 타야되는구나 아 저걸 타야되는구나 어? 기드니 기드니 기드니가 있었어 이리로 가도 되고 이리로 가도 되고 길을 선택해야 되네 저걸 타야될 이리로 가도 되고 앜 앜 앜 앜 앜 Q. 맞쩌. 뭐야 뭐야? 뭐야? 어 이거 시간 정지하네? 미안! 와아.. 재잘했다 방금 와 끝났다 어휴 힘들어 아이 그와중에 또 유물을 한번 놓쳤네요 자 이제 보관소로 가봅시다 또 죽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구마안 뭐야 저건 어? 이제 그 칼을 들고 있네 좌클릭으로 쳐내라고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대박 아 이것도 패링이 되는구나 무조건 패링으로 잡아야되나? 오소이? 느려! 일본어 쓰네 일본게임도 아닌게 일본게임인가? 아 여기 배경이 일본인가요? 어 일본어가 갑자기 나오네요 아 무조건 패링해야되네 이거 뭐야 어딨어 와아 보셨습니까? 와아 기의 흐름만으로 막았어 대박 난 멋져 패링이 총알보단 쉬워요 판정이 아 근데 진짜 어디로가 아 여기구나 방금 뭐였죠 간판? 당신의 양심을 맙시다 뚫뚫뚫 자아아아 귀에 흐름을 느끼시오 귀에 흐름을 느끼시오 어디가 계지야나 여긴 기라닌가? 점프 점프 타고 어 개가누! 어 개가누! 저 무시하고 가야되나? 베고 가야돼? 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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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숏 예쓰 숏 아무것도 없당 자 어디로 가 여기랑 여기 양쪽으로 갈 수 있는데 어디 어느 것을 고를까 요 어지러우니까 여기 어 뭐야 나 뭐해 죽었어 일단 칼 쓰는 애들은 무빙 치면은 공격을 피할 수 있으니까 원거리 공격하는 애들 부터 빠르게 하하핏 씨 아 쟤한테 박을라 했는데 안 박아지네 옆으로 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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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들어와 됐어 아저씨 쏴봐요 됐어 아저씨 쏴봐요 돼에에쓰 아하 진짜 이 이게 뭐가 어렵다고 뭐 그냥 멋있게 스타일리시하게 다 잡고 싶다는 그 오기 하나만으로 지금 한 35번 죽었어요 좀 비열하게 비열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 한 명씩 상대하는게 난 좋은것 같애 뭔데 씹떡들아! 에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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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냥 들어가아! 대쉬가 바로바로 안되는게 이렇게 치명적일줄이야 예에에에에에에 히든아이템이 있네요 이 위쪽에 있네 응? 여기 길 맞아? 일단 노란색 아이템은 여..여기가 아닌가봐 엄마! 그래 이렇게 가는게 맞지 이거지 어? 저기도 노란색 아이템 있는데? 어디있다는거야? 잘가시고 아! 아이씨 헤이 장풍 아 이거 말고 쏴 장풍 빨랐다 내가 조금 더 빨랐지 저 위쪽이다 저 위쪽이다 이거 어떻게 가지? 어어 이렇게 갈 수 있네 먹었다 먹었다 뭐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잘 올라가 잘 올라가 잘 올라가 레일이 여기 있었네 와 잠시만 와 잠시만 장풍 아! 너무한거 아니야? 연사 속도? 으악 메롱 메롱 와 준네 멋있었다 와아 난 나에게 반 나에게 반했어 워 더! 오! 오 나 히든 찾았어 오! 겁나 의도치 않게 와 근데 이거 진짜 고스트 러너 보면 볼수록 고인물 나오면 진짜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죠? 진짜 스타일리시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코앞에 노란색이 있는데 어딨다는거야? 없는데 노란색이 아예? 아 이 위에 있나? 아 이 위에 있나보다 아닌데? 오! 아이씨 버슬리게 아 저게 어떻게 가지? 이렇게 와아 진짜 어렵게 숨겨놨다 아어양 안녕 예 탄이 다 떨어지기를 기다렸지 어 뭔데? 이 소리는 아 이 소리 소리야! 으이씨 잠옥한테 죽을 뻔했네 맞쩍! 으아 길이 어디야? 아 근데 이거 부숴면 안되는데 왜? 으아! 와 겨우 올라왔다 우아우아 우아 어 겟노 기억도 안나요 뭐야 넌 후 이렇게 가는거 맞아? 어디가 나니이이이이 덤벼 쏴 아아 러브샷드 으 어어어 야 이거 일직선으로 있을 때 패링 좀 더 쉽게 하는 방법 알았다 뒷걸음질 치면서 패링하면 좀 잘돼요 주의 구라일 수 있음 끄어악 젖잉 젖잉 그만해 젖잉 이건 뭐야 표창이 땅 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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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오래간다 이거 근데 일단 적들 다 처리하고 어 맞았어 그 사이 야 쏴 나 준비됐어 쏘라 쏘라 아이씨 와아 애들 개많은데 안 맞자. 이건 길 찾는 게 진짜 더 어렵다. 어디 가요~!! 어? 인, 살다살다, 낙사를 실패할 때도 있네. 아, 다 노린건데. 내 커리어에 흠집을 내다니. 이런, 씨. 담벼 일루와 일루와 그렇지 아 왜이렇게 잘 돌아 아 짜증나네 저거 아 짜증나네 저거 아잇 쟤네네 한장 개 때릴거야 안되겠어 그 기술을 쓰는 수밖에 적은 여럿 검은 하나 덤비로우 뜬비라오 헉 뜬비라오 오씨 뜬비라오 아 쟤 또있네 점점 가까이 온다 빙글빙글 돌아가 아이씨 됐어 아 이거 대쉬에서 빨리 가려고 하면 안되네 그냥 그냥 돌면 따라잡네요 와 아직도 끝이 아냐? 어? 방역 레이저가 와 이제 저격 있어? 대박 어 와아 세번 삑삑삑하면은 이제 죽는거네 저기있구나 저기있구나 와아 아 오케 야 패링해볼까? 절대 패링 안돼 이거 그냥 레이저야 총알이 없어 엥? 뭐야 삑삑삑삑삑 세번 안했잖아요 어그로가 풀린 다음에 움직여야되는구나 넌 뒤졌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칼만 사용하게 만든 이유가 있었던거야? 대박 아 어 난 이번 이번 저 초록색 문이 끝인줄 알았는데 아직도 더있네요 이번 챕터 분량 왜이래요? 저거 먹어야돼 아니 저거 어떻게 아 아 아 어떻게 또 움직이게 못하나 슬 아니 어 놀래라 기술에 성취가 없다고요? 박사님 저 저거에 한 250번은 죽었어요 자기 일 아니라고 지금 막말하네 저한테 칼 맞으실래요? 아 아 아 아 정돈 아 아 어 아 아 아 네 게에에에에에에에소? 게 . 어떻게 가? 아니 진짜 어떻게 가? 여기 어떻게 가? 이렇게 가는거 맞어? 정상이 아닌거 같은데? 모르겠다 오 위로 올라갔어 아 안돼 아이씨 여기서부터야? 아 여기 아니 이렇게 숨겨놓는게 어딨어 여기 양쪽에도 만들어주면 좋잖아 참 길참 더 어렵게 진짜 이거 갓겜 만들려면 조작감 약간 바꿔야돼요 충분히 잘만든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보완해야될게 너무 많아 하면서 진짜 크게 느껴 저 바꾸면 정말 좋을텐데 여기에서 내리고 점프 아니 뭐하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리고 점프 이제 다시 이걸 먹고 최대한 빠르게 점프 됐으 아 근데 진짜 판정 구려요 이거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판정 판정 진짜 조금만 널널하게 해줬으면은 정말 재밌게 했을거 같은데 이거 봐 내가 휘두르고 있는 중인데 그냥 그냥 박힌다니까 총알이 그럼 완전 칼같은 타이밍에 내가 딱 맞기 직전에 써야돼 그래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빡세고 총알을 보고 패링을 해야지 박자타냐? 아니 이거 우리 뭐 바뀌었어요? 발사체를 튕겨내기가 훨씬 쉬워진다며 저번보다 더 못하게 되는거같아 와이씨 잘 땔뻔했네 오케이 아 때렸어 때렸다고 그냥 줘서 안되겠어 이거 우와 죽을뻔했네 어이 저거 어떻게 가지? 아 왜 또 사물에 낑겨가지고 안 움직여 진짜 어? 저거 어떻게 가지? 아 큰일날 뻔했네 뭐 쉬운게 없네 쉬운게 없어 어 드디어 새로운 업그레이드 발사자체 패링하기 더 쉽게 만들어 주세요 더 있겠지? 상위단계가? 없으면 진짜 뒤지는겨 뭐야 이건 아아아아 아니 아니 너무 어려운데요?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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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반대로 돌아갔다고 보이네 으흐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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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바이트 헤헤헤 마라 툭 파트 인디 디자인 프로세스 아이처드 유, 위 워, 아소시엣스 아니, 나 조각을 너무 못먹었는데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안 돼! 쟤 미친거 아니냐 이씨 와, 진짜 이런 퍼즐은 하나도 안재밌는데 해결 중 깜짝이야 이제 거꾸로 어어어어어어 판정 진짜 야 벽을 타야되는 파쿠르 게임인데 판정이 이러면 진짜 안되지 어? 아 다 먹으니까 다행히 여기로 텔레포트가 되네 이건 이건 진짜 다행이다 와 근데 이 퍼즐은 정말별로야 역대급인데? 이 고스트러너 하면서 내가 불만사항을 정말 많이 빡치면서 토로하긴 했지만 이건 정말 심했다 개인적으로 이런 퍼즐 난이도 있잖아요 이런거는 그냥 좀 도전과제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스토리 진행하는데 넣지 말고 새로 생긴거 패시브 포커스 회복률이 매우 증가합니다 지각능력 부스트 사용중에 시간이 훨씬 느리게 흐릅니다 발사체를 튕겨내면 포커스가 충전됩니다 오 이거 괜찮네 대쉬 중에는 발사체에 피해를 입지 않지만 어느정도 쿨타임이 증가합니다 어어? 완전 개사학이 아니에요? 대쉬하면 무적 된대요 어 됐다 아 이게 최선이야 이게 최선이야 반사랑 발사체에 튕기기 쉬워지는거랑 대쉬 중 무적이랑 레이더 표시 됐네 이렇게만 넣으면 더이상 욕심부리지 말고 갑시다 어? 누구야? 누구 2단계 2단계 5단계 아멘